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 유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카트라이더 방송 비디임 기타입니다 여기 시간 보이시죠? 2시간 37분입니다 아 2시간이란다 2시 37분이에요 지금 중요한 건 제가 지금 방송시간 13시간째입니다 시청자분들이 저를 못 자러 가게 하고 있어요 유튜브 팬분들 힘들어 죽겠는데 밤새고 지금 13시간째 방송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제가 영상을 찍는 이유는요 팬미팅을 제가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서 이번에 안 그래도 이거 광고 여러분들 보셨죠 투브 캐시 이 투브 캐시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플을 투브 캐시를 다운받고 추천인에 BJ 김트칸을 써주시면 한 사람당 2천원씩 들어옵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광고비를 싹 다 모아가지고 아예 우리 유튜브 팬분들 또는 아프리카 팬분들 해가지고 신청자를 받아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금액이 모이는 만큼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50명이든 100명이든 식사를 대접하면서 팬미팅을 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뭐 좀 그래도 음식 맛있게 하는데 부산에 뭐 파티라든가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날 잡고 한번 팬미팅을 한번 할까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한번 시간 나실 때 투구 캐시 이거 네 투구 캐시 다운받으시고 추천인에 BJ 김트칸 한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광고비 모이는 금액은 전부 다 우리 유튜브 팬분들과 아프리카 시청자분들 다 같이 식사하는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액이 얼마나 모일지는 모르겠는데 많이 모이는 만큼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데서 식사하면서 팬미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금액이 좀 남으면은 그거 가지고는 또 유튜브에 이벤트도 하고 아프리카에도 이벤트 하도록 하고요 아무튼 여러분들 한번씩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내일까지 유다 유다 조수 아 아 아 어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